제대로 안 돼서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죠. 휘발유 엔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요즘 풀이 잘 자라서 애초기 쓸 일이 많으시죠? 그런데 애초기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기 시동은 왜 잘 안 걸릴까요? 애초기 시동이 잘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휘발유 엔진의 대부분은 비슷하게 생겼죠. 구조가. 여기가 공기필터. 공기에 먼지를 걸러서 이쪽 엔진 쪽으로 들어 보내는 공기필터. 그 다음에 여기가 캐브레터입니다. 기화기라고도 하죠. 공기하고 연료를 같이 섞어주는 혼합해주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공기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연료하고 같이 섞어서 엔진의 연소실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애초기나 엔진톱 같은 휘발유 엔진에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주로 이 부분 캐브레터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캐브레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죠. 이 부분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기름때가 끼거나 또는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기름이 차서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초기 같은 경우도요. 이 연료 밸브를 이렇게 열어놓고 다니게 되거나 또는 쓰고 남은 기름이 캐브레터 안에서 이렇게 남아 있게 되면 다음에 시동을 걸 때 시동이 안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애초기에 시동을 걸어서 쓰고 났을 때는 반드시 이쪽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캐브레터에 있는 연료를 깨끗하게 비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다 쓰고 나서 시동을 끌 때 이 시동 끄는 스위치를 눌러서 끄지 마시고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이 연료 밸브를 이렇게 잠궈서 시동이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캬브레터 안에 있는 연료를 다 소진하고 시동이 꺼지도록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시동을 걸 때 쉽게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 엔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애초기에 시동을 걸어서 잘 썼으면 시동을 끄는 방법은 이쪽 연료 밸브를 잠궈서 타브레터 안에 있는 연료들이 깨끗하게 다 소모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연료 밸브를 잠궈면 캬브레터 안에 있는 연료를 깨끗이 소모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시동이 꺼지죠. 이렇게 해도야 캬브레터 안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시동을 걸 때 쉽게 시동이 걸리는 거죠. 휘발유 엔진에서 시동 안 걸리는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캬브레터 관리입니다. 이 부분이 지저분하게 되면 또는 기름때가 끼게 되면 캬브레터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캬브레터 분해해서 이렇게 청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돈 주고 어디 가서 수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시동을 끌 때 이 밸브를 잠궈서 시동 끄는 거 이 한 가지만 지키셔도 휘발유 엔진의 시동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휘발유는 오래 두게 되면 품질이 안 좋아집니다. 이 연료통에 있는 거 될 수 있으면 빨리 쓰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행정 휘발유 엔진 같은 경우는 휘발유에 오일을 같이 섞어서 쓰죠. 오일을 같이 섞어놓은 이런 연료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쓰는 게 좋고요. 이 애초기 같은 경우는 가을에 다 쓰고 나서 겨울에 보관을 할 때는 이 연료통의 연료가 완전히 비워지도록 그리고 이 캬브레터 안에 있는 연료가 완전히 소진이 되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보관을 하셔야 다음에 시동을 끄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기나 엔진톱이나 이런 휘발유 엔진의 시동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캬브레터 관리만 잘하셔도 시동을 끄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